그럼 첫 번째 상담은 저희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스티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21,800원에 10%요. 21,800원이 10% 이 종목 사신 시기가 언제쯤이실까요? 한 한 달쯤 됐나요? 한 달쯤. 최근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데 시청자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좀 중기로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한 번쯤 얼마 전에 한 번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게 중기로 가도 될 것 같은지. 알겠습니다. 그때 100원 모자란 3만 원까지 갖다가 내려놓네요. 네, 갖다가. 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목표가는 얼마 정도신가요? 저는 한 4만 원. 4만 원. 네, 알겠습니다. 4만 원. 4, 5만 원. 중기적으로니까요. 요즘에 2배, 3배 가는 반도체주자들 많잖아요. 과연 예스티가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체크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예스티입니다. 잘 가는 듯 했는데 지난주 중반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6%대 하락했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2만 1,800원에 사셔가지고 수익 구간이세요. 중기 전략 점검을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운영님, 예스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어제 저녁 방송에 제 방송에 따로 어떤 분이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주식인데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예스티이라는 회사는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기업 방문을 좀 가본 회사입니다. 평택 안중 쪽에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예사가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든 회사였거든요. 삼성전자과 거의 거래 관계가 좀 많고 삼성전자 쪽에 그 당시 신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열처리 장비를 개발한다는 그 이슈 때문에 제가 저도 좀 확인하러 갔던 건데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100% 올랐다가. 그 뒤로는 주가가 예사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본래 예사가 본회사 자체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지금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 우리 시청자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SPSP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고압 언일링 장비를 예사가 개발해가지고 진출하겠다. 삼성전자 쪽에 진출하겠다는 쪽인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 쪽에 아마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예사가 4, 5월 달에 아마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비와 관련해가지고 HPSP가 독점적인데 HPSP가 ST가 자기 회사 특허를 침범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아마 4월 말, 5월 달에 나온다는 전망이고. 또 반면에 장비 자체를 삼성전자 쪽에 퀄리티 테스트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마 4, 5월 달에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두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HPSP가 갖고 있는 수소고압 언일리 장비. 이게 HBM 반도체 핵심 공정 장비 쪽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련적 기술 개발 성공 여부 자체가 특허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갔을 때 디스플레이 관련된 열처리 장비를 개발되면 상당히 예사가 실적이 급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개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대로 예사가 계속 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수소장비 쪽이라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편견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는 믿음이 개인적으로 안 가요. 그리고 또 예사가 그대로 계속 적자가 좀 나고 있고 또 전환사체 물량도 300억 정도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 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에 대한 것만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예사가 매출액이 과연 얼마만큼 증가될지도 저는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은 저는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이 종목 장비 개발해서 잘 되면 실적이 그렇다면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는 쪽이고 만약에 앞서 특허와 관련해 대한 소송이 진단한다면 장비 자체도 무상이 좀 되는 거니까 삼성이자 공급한 것 자체도. 그러다가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 회사거든요. 자본총계로 따지면 지금 아마 400, 500억 정도 500억? 600억인가요? 자본총계도 지금 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700억이거든요. 작년도 기준에 가지고. 그런데 시가총액이 4,200억이니까 6배, 7배 프리미엘을 받고 있는데 HPSP 같은 경우는 지금 1천억대 이상 영업위를 내고 있는데 PBR 지폐로 따지면 7배, 8배 정도 되는 거니까 HPS가 독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3일 동안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은봉인데 이거는 장기 투자보다는 손절도 좀 리스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사가 자금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계속 앞서 제가 2017년까지 그대로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방 본업 자체는 안 좋은데 본업 디스플레이 안 좋으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사셨는데 2만 1천 원대 사셔가지고 거의 40% 50%까지 수익 나셨는데 다시 거의 다 반납을 했네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고점이 2만 8천 원, 3만 원 정도 올라가면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현재 22동 평g에서 2만 2천 8백 원대니까 여기는 지지가 될 것 같거든요. 최근 들어서 22동 평g에서 잠깐 이탈했다가도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2만 2천 원을 이탈하면 이 부분에서도 손절은 아니지만 익절 정도는 가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2만 2천 원과 2만 8천 원도 사이에서 장기 투자보다는 재문대용 자체도 안 좋고 그런 또 불확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 목표 가격 2만 8천 원. 그 다음에 익절할 수 있는 가격을 관리하는 가격은 2만 2천 원 이탈한 시점을 익절 가격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중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종목 왜냐하면 변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좀 수익 구간이시니까 챙기는 쪽으로 저희가 전략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신 점 더 있으세요? 아니요. 됐어요. 네. 다른 종목 궁금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게스티 살펴봤습니다. 예' vale. 네. 네.